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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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세용 경철아 할머니 댁 갈 준비해라 저 오늘 하체 조져야 돼서 안 돼요 어? 그냥 지금 바로 조져줄게 딱 대 이 씨발새끼야 나 할머니 댁 시골이라 헬스장도 없잖아 하루라도 헬스 안 하면 근손질 온다고 며칠 운동 안 한다고 근육 안 줄어 새꺄 잔말 말고 빨리 가자 엄마가 뭘 알아!! 오이씨 미친새끼가 하루라도 헬스 안 하면 불안하고 미칠 거 같은 헬창이 마음을 엄마가 아냐고!! 그럼 너는 너 같은 호로새끼를 아들로 둔 엄마 마음 알아?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씨발놈이 암튼 다음! 어? 절~~때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! 알았어? 빨리 나와 보충제 한 통 사줄게 미국산 6만 원짜리 딸기맛 에? 뭐 그리 비싸? 그냥 대충 싼 거 국산으로 으아악!!!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냐 오느라 고생이었다 아이고 우리 병철이 왜 이리 말랐어 뼈밖에 없네 할머니 지금 그게 헬창한테 할 소리입니까? AK-47로 맞아 보실래요? 이 씨끼가 할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!! 괜찮냐 어? 우리 병철이가 원래 M이 뒤진 매력이 있잖여? 저 안 죽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 박병철이 아이씨 이팔 또 잔소리 존대겠네 어,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어 그래 너 이 씨끼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 뭐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요새 맨 섹스인지 뭔지 그것만 하고 있다며 헬스에요 헬스 헬스인지 가면 나이도 S인지 난 잘 모르갖고 내가 니 나이 땐 말이여 어? 온 가족을 다 먹여살렸다 온 가족을 다 먹여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거냐 그냥 막노동판을 막 막 전전하니 이거는 내가 LA 망노동판에 있었을 때 이리니래 그 여자가 갑자기 호텔에서 잠깐 죽일까? 이러는겨 그래가지고 내가 시- 어... 나무 위키에 따르면 짤투는 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남보호원 유튜브 애니메이션 채널로서 이렇게 해서 큰아빠의 폭염 수술이 무사히 끝난 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? 어, 예, 예 그, 끊아, 끝나셨어요? 네 임마 다 피가 두고 살이 두고 오줌이 되는 말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 예... 아 그, 세, 세배 받으셔야죠 세배 아, 세배 세배 돈 줘야 되나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럼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, 둘, 셋 얍 어? 뭐야 씨- 어디 갔어? 병철아 할미가 병철이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마이 혀다 마이 먹으라잉 어? 저 요즘 체지방 감량 중이라 닭가슴살 밖에 안 먹는데요? 잉? 닭, 닭가슴살은 없는디? 그럼 안 먹을래요 뭐, 뭐라고? 안 먹는다고요? 아이고 어떻게 세상 모든 할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겨? 내 요리를 안 먹겠다니? 크하하하하하 진정하세요 어머님 제가 병철이 저 새끼 후주라 폐소라도 먹일게요 엥? 자, 잠깐만! 음… 맛있어… 맛있는데? 비, 병철이 이 녀석? 안 먹는다곤 했지만 역시 할미 요리는 못 참지! 병철아! 오, 맛있어! 오, 맛있어! 생각보다 자극 맛있는데? 할머니 밥상 스쿼트! 어! 어머니!!! 야 병철아! 빨리 할머니 들어! 병원 모시고 가게 빨리! 으, 야! 데드립트! 셔츠 셔츠! 참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